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숙보 조보아가 뽑은 백종원의 음식 꿀팁 1위는 파절임 종원 파절임의 비밀은 3분 뒤에 공개합니다. 2월 20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블리즈의 미묘 미묘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조보아 씨가 뽑은 백종원의 음식 꿀팁 1위는 파절임이었습니다.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서 백종원 씨로부터 전수받은 음식 중 최고로 파절임을 뽑았고요. 파절임만 가지고 밥 한 공기 뚝딱할 정도로 밥도둑이다. 백종원 씨만의 파절임 레시피 비밀 저희가 3분 뒤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바로 초고추장이라고 합니다. 초고추장 파절임에 밥 비벼 먹는 상상하니까 배고프시죠? 아 진짜 세네요. 오늘은 박문성 해설위원과 생방송으로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합니다. 겨울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썰렁한 솔로분들 환영하니까 비참하고 찌질한 일상 많이 털어놔주세요. 비참 코너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편하게 아무 말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명륜 진사갈비, 기초영어 해커스톡, 60개치킨, 지프코리아, 난민구닷컴, 노랑통닭, 호시기 스위츠 갈릭치킨, 현대자동차그룹,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나래가 반한 피자 반올림 피자샵 쑥쑥 키 커요 작은 키 반올림 성적 올라올라 자신감 반올림 우리 가족 행복 반올림 가격 반 내림 맛은 반올림 나래는 반올림 피자샵 안녕하세요 베르구 조연입니다. 불대지 갈비는 명륜 진사 갈비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진사 갈비 아빠 엄마 아이도 명륜 진사 갈비 우리 가족 외식은 명륜 진사 갈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와요 해커스톡 왕초보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영어 달출 해커스톡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성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남과 온로드의 유용함에 최저 5,3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달간 지프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낯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디제이 할 때도 낯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낯닝구 닷컴에 들어가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낯닝구 닷컴 어머 너도 낯닝구 입었구나? 배체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방지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요즘 엑시젠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엑시젠트 프로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파삭합니다 우와 불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아들, 딸, 뭐 먹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간장? 양념? 아니, 마늘 치킨 이름이 뭔데? 새로 나온 스위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달콤한 특제 소스에 눈꼽 마늘이 새르륵 무슨 치킨이라고? 호식이 스위츠 칼릭 치킨 우와 대박 맛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김영훈님, 곧 생일인데 스스로에게 케이크를 선물하면 너무 슬플까요? 자취생이고 아싸라 사줄 사람이 없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냥 딴 거 선물하시고 케이크는 혼자 다 먹지도 못해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급자족이에요 채팅창에 흑유 흑유 울고 계신 분 천도제를 저희가 가끔 드려드리는데 셀프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조각 케이크 먹으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절충 아니네요 이정하님, 견과류 한 통 사와서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벌써 반 통을 먹었네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뒤에 칼로리표는 안 읽으려고요 라고 했습니다 한 통을 야금야금해서 반 통을 드셨다 한 달치를 하루에 드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람쥐이신가요? 라고 물으신 분이 있고 햄스터신가요? 하신 분인데 저는 그냥 이거 이해합니다 저도 약간 전생에 개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사료 스타일 까다득 까다득 먹는 것들은 한도 끝도 없이 먹거든요 이해는 하고 건강하면 된 거야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1244님 이번에 독립했는데요 아직 TV가 없는데 살까요 말까요? 노트북만 있습니다 조금 큰 모니터를 사시는 건 어떨까요? 연결해서 듀얼 모니터로 그 정도고 아는쌤님 저는 좀 짠순인데요 커피 믹스 회사에서 몇 개 소확행 해서 가져다 마시고 있어요 아이유씨가 나의 아저씨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방송이니까 절대 권장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도둑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횡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소확행이네요 그죠? 3276님 월요일에 장폭스랑 블럭 조립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어 보여서 지금 등짝 감수하고 큰 거 하나 샀습니다 이게 은근히 지를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또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재밌긴 해요 김승환님 친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탕수육을 시켜놓고 넌 뭐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배디도 3개씩 시키나요?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솔로냐고요? 참나 모쏠이냐고요? 쟤나 애인 없냐고요? 참나 바에 혼자 갔냐고요? 쟤나 연애에 관해서 물었을 때 참나 하고 딱히 반응이 없다면 그냥 묻지 마세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챔피언스 리그 요즘 너무 바쁘다고 들어서 베텐 스케줄이 슬슬 꼬여갈 것 같다 이런 제작진의 항의성 문자를 받습니다 제가 바쁜 게 아니라요 제가 화요일 날 너나 어디 여튼 요일이 갑자기 뭐가 좀 생겨가지고 그런 겁니다 스케줄이 늘었다 이 얘기죠 아닙니다 베텐에 대한 좀 그 프라이어리티 뭐라고 우선순위 그거 좀 해보시고 채팅창에 풍선 타고 어디로 떠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돈 맛보더니 저 아저씨 변했어 초심 잃었네 기강 잡아야겠다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 생겨버려서 그래요 다른 날 당연히 해야죠 저희 마음속이 언제나 1순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나만의 힐링타임이 있다면 풍 받는 거 일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힐링이에요 아니면은 뭐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먹는 조그만 족발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좋아해요 제가 진짜 그게 저에게 소확행 중에 하나예요 박문성 의원이 사실 펠규익이라고 부릴 정도로 약간 미식가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스타일인데 미식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은 인정한다 아니 그냥 좋아해요 별미나 그래서 그거를 얼마 전에 저희 신여사께서 그걸 어떻게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밥도 먹어요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신여사님이 풍선 영향 때문에 조금 유해지신 것 같네요 요새 그냥 얼굴이 막 웃어요 달종원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내조의 여왕 되셨다고 잘 벌어오니까 막 주시네 아니 무슨 그거 뭐 조그만 그걸 갖고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군요 질릴 때까지 일단 먹여본다 올드보이냐고 갇혀서 족발만 먹는 너 누구냐 풍선 대원군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양이 이름을 저희가 지어달라고 해서 풍냥이라고 되어드렸는데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김상규님 우리 고양이에게 풍냥이 라는 예쁜 이름 지어서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얘는 풍냥입니다 사진이 왔어요 근데 진짜 그러네 풍선풍선하네 생긴 게 앞발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백면에요 핑크젤리 음 예쁘다 핑크젤리라고 그러나요 손 이렇게 발바닥 발바닥을 뽁싱뽁싱한 데를 핑크젤리라고 그래요 집사가 아니라서 모르는군요 그렇군요 풍냥이 너무 좋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이순이가 풍계리였는데 아깝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풍계리는 고양이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풍계리 이상한 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아무튼 사진 감사하고 풍냥이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불도 덮고 자는 거 보니까 진짜 대접받네요 오늘은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 주 쉬고 달수씨의 장명소 컨텐츠로 한 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풍냥이 이름 지어주시는 거 보고 장명 요청이 많이 왔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팥수분들이 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5828님 우리 집 개 이름을 지어주세요 털색에 검정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요크셔고요 태어난 지 3개월 됐는데 아직도 이름을 못 지었어요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져야 돼요? 바나나나비님 강아지는 풍뎅인가요? 풍뎅뎅이 풍뎅이 풍뎅시안 그렇군요 욕시언데 달수시안 그렇군요 풍월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남에게라고 막 짓나요? 하신 분이 있고 진작에 저 드린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여러 가지 드렸습니다 채팅창은 짜장면과 풍뎅이 풍뎅이 9092님 저랑 늘 다정하게 같이 잠드는 베개 이름을 짓고 싶어요 이건 좀 이게 뭐 그려져 있는 거 아니죠? 베개 이름을 지어놓으면 왠지 꿀잠자일 것 같아요 펠레형 부탁해요 이거는 딱 바로 떠올랐어요 뭐요? 베개놈 왜 저를 노려보면서 얘기하시죠? 베개놈 베개놈? 귀여워요 베개놈 근데 지금 생활해보니까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끼고 다니는 베개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하나 진짜 그렇죠? 인형이가 뭔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전 베개에 이름을 지어놓고 걔를 꼭 어딜 가든 들고 다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냉랭이 저희 과거의 비밀인데 제가 냉랭이라고 항상 불렀대요 냉랭이내노라고 나 지금 인앤아웃 그거 갑자기 영화 생각나요 뭐예요? 막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코끼리 코 이렇게 한 거 이름이 뭐였죠?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뭐더라? 아무튼 배댕댕이와 냉랭이라고 냉랭이 아니라 냉랭이 형 안 해본 게 뭐예요? 자 오지형님 박문석 의원님 마피아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모임을 좀 짓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달피아 뭘 다 자기 브랜드를 갖다가 지금 제가 달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달스 유니버스 배텐 유니버스에서 파생된 왜 또 파생이에요? 슬슬 빌런 각 잡나요? 채팅창에 쭈피아라고 하죠 쭈피아 쭈꾸미들이 모여서 마피아 게임을 하니까 쭈피아 너무 자기의 저거 아니야 그거? 쭈토피아 쭈토피아 채팅창에 못난이들 마피아 못난이들 쭈인공들 마못난이 쭈쭈총 쭈쭈총회 많이 오고 있네요 그냥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루트레이님이 지금 브랜드 확장하려는 의도의 코너인가 이렇게 했는데 루트레이님이 저 자주 이렇게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베테렛 계시던 분이에요 그래요? 저희한테 꿔가간 청취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꿔가요 청취자는 저희한테 잘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지영님 마피아 친구들 모임 탕탕이었습니다 탕탕이? 낙지탕탕이 맛있는데 그거 해물탕도 왔고요 목포에 가면 되게 맛있죠 낙지탕 연포탕도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자 그러면 이번엔 비참 코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비연애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찜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엔센스 그리고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진님 밸런타인데이의 사무실 앞자리에 앉은 여자 동기가 제게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껏 감동하며 이게 웬 초콜릿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 없이 웃고는 모든 자리에 초콜릿을 두더라고요 초콜릿은 살살 녹네요 라고 했습니다 원오브댐이었군요 원오브댐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분이 굳이 대답도 안 한 거죠 이런 걸 대답해야 되나? 채팅창에 그래도 부럽다 대답 없이 웃고는 너의 자존감도 살살 녹는다 짬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다음은요 정재민님 일 끝나고 혼자 영화 보러 갔는데 직원이 청소년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설렜네요 뭐야? 청소년이신가요가 왜 그린라이트지? 왜 그린라이트지? 어떻게 해결되지? 그만큼 날 동안으로 봤다거나 나한테 마음이 있나?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뭐 이런 그냥 입장 금지시킨 거라고 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고 어린 못난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어린 못난이는 거예요? 과대망상 못난이 그렇군요 그냥 키가 작은 거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뼈 때리는 분들 너무 많네 그러니까요 쭈꾸미 치연가요? 물어본 거라고 쭈꾸미 치연을 뭐야? 자 다음은요 쭈꾸미도 치여가 있나? 모르겠다 김상원님 오랫동안 사용했던 스마트폰을 한 달 전에 신형으로 바꿨습니다 역시 신형이 좋긴 좋더군요 이번 설 연휴 시작 전인 금요일에 100% 충전했었는데 설 연휴 끝나고도 배터리가 60%나 남아있더라고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핸드폰을 잠깐 쓰지를 않고 다음날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전혀 방전되지 않고 그럴 때 항상 이런 거 느끼죠 핸드폰의 기본 그거 있잖아요 사용 안 할 시에 어디까지 갑니다? 몇 시간 갑니다? 그거를 꽉 채워보고 확인해보는 거야? 난 저런 건 있는데 진짜 안 와있으면 스팸함을 한번 열어봐요 메시지 혹시 스팸가 빠졌나? 그래도 가끔 거기 와있으면 따뜻하더라고요 같은 느낌 다음은요 2959님 배달 알바하다가 커플이 있는 집에 갔는데 서로 계산하겠다고 알콩달콩하게 싸우더라고요 와서 생각해보니 치킨무 많이 달랬는데 깜빡하고 하나만 배달했어요 저 잘했죠? 이거는 굳이 커플들을 갈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이 열사로 활약을 하신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채팅창은 잘했다 나이스 샷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빨리 좀 계산해 주세요 저도 빨리 가야 돼요 뭐 이런 거라도 한마디 하시던지 무혈사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요 다음은요 6610님 배영 배영 서른 살 못 쏠 버스기사입니다 2월 14일 그날따라 할머니 분들이 홍삼 캔디를 더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버스기사님들한테 저희가 항상 저자세요 왜냐하면 저쪽 버스기사님들이 채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텐에 맞춰놓으시면 듣는 분들이 많고 동년대로 본 것 같다고 하십니다 할머니들께서 우리 기사님 실버라이트 30살인데 실버라이트 버스기사님은 언제나 배텐에선 최고 존엄이십니다 할통령 다음은요 1456님 성주형 교통사고 얘기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 난 뭐가 지나갈까 여러 추억이 떠오르지만 여자는 없네요 또르륵 저도 주마등처럼 슬로우모션을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그냥 에어백이 꽃봉오리처럼 터지는구나 뭔 소리야 느린 그림으로 다큐에서 꽃봉오리들이 필 때 그 것처럼 무슨 꽃봉오리가 피워 채팅창에 우린 쭈마등이라고 쭈마등 다음은요 9496님 밸런타인데이가 뭔가요 서른 넘게 살았는데 그 양주 먹는 날인가요 아 참 또 아재 한 분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왜 안 걸렀지 그러니까 이건 작가들을 저희가 질책합니다 다음은요 7400님 제가 매일 몇 시간씩 인터넷 화면 보면서 웃으니까 엄마가 여친이랑 깨똑하는 줄 아시네요 배텐과 달순의 라이브 덕분에 장거리 여친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아 그렇죠 이게 그 임방의 장점이랄까 특히 선두주자인 배텐 또 달순의 라이브 이런 것들은 하면서 만면에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 미소가 사실 부모님이 보기에는 아 저희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 아저씨 BJ들한테 하는 것인지 착각이 안 차이가 안 느껴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효도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랜선 못나니 자 다음은요 3584님 동기들과 보드게임 카페에 갔습니다 한 여자 동기가 죽어라 저만 공격하던데 이거 그린라이트 맞죠 제가 제일 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 여자 동기가 왜 나만 공격할까 이 정도면 이건 관심 표명이다 그린라이트다 이런 느낌을 아 어쨌든 그냥 죽으라고 빨리 죽이고 집에 가라고 너 집에 가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꼴을 보기 싫은 거라고 하신 분이 그 우리 여자분들의 심리를 저도 잘 모르지만 만약에 좀 관심이 있으면 그냥 좀 이렇게 하려고 죽아 죽이진 않잖아요 같이 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죽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제발 들어가서 자라고 꺼지라고 폭탄 처리를 대놓고 했다고 눈치 없어 속으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풍선 박산났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다음은요 1200님 귀여운 깨톡 이모티콘을 샀는데 쓸 곳이 없어서 나에게 쓰기를 하는 나 평범한 하루 평화롭네요 이모티콘을 본인에게 보내면 그게 와요 오나요? 네 안 해봤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저 해요 아 저는 뭐 딴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해봐요 채팅창에 오픈 채팅창에 쓰는 된다고 하신 분 있고 바보야 여기다 하면 되잖아 라고 일로와 라고 채팅창에서 하신 분들이 있고 성재형이 안 해본 게 있다니 특이하다 군중송의 고독이다 성재형 분명히 오늘 밤에 한다 어떻게 알았지? 자 여러분 효린 배 듣고요 2부에 뵙겠습니다 고고 고릴라 격리본 격리본 격리회계 시작은 격리본 창업사장님도 격리 직원들도 격리본 뻔뻔뻔뻔뻔뻔뻔뻔 참 똑똑한 격리본 인공지능 회계 유통 제조 건설관리 얼마에여도 있습니다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와 시야가 모두 답답했습니다 내일도 대기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겠고 특히 수도권과 충북은 매우 나쁨까지도 오르겠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도 내려져 있는데요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는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 시정이 좋지 않을 걸로 보여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 낮 기온은 서울 영상 8도 광주와 대구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도 10도 11도 선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 포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도입니다 이서연입니다 고객마음 내 맘같이 언제나 맑음 NH농욕생명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에 편배송제의 텐줄에서 뱉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래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가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며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송제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진우님이 보라가 있길래 틀었는데 그냥 라디오를 듣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안 보고 싶다는 얘기죠 뭘 그걸 또 저렇게 확인을 소리만 들으세요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구스로 불러 어쨌든 이상하게 패톡을 왜 하냐고 보신 분이 있고 보라 부르자 뭐죠? 보는 라디오입니다 선을 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사연을 만나봅니다 7787번으로 보내신 분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거래처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좋아했던 첫사랑 여자 동창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했죠 야 반갑다 반갑다 야야 나 몰라? 야 나 박달수 야 몰라 몰라 몰라? 야야 너 우위 맞지 우위? 야 근데 너 나 진짜 몰라? 우위가 맞지만 그쪽은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만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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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어떡해 그냥 가면 어떡해 야 야 야 그 생각 마 야 우리 그때 같이 그 그 그 뽕뽕뽕 그 퐁뽕도 타고 야 그 같이 오락실도 가고 그랬잖아 야 야 나 진짜 나 진짜 몰라 나 진짜? 퐁퐁도 탔고 오락실도 갔지만 그쪽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아 왜 왜 자꾸 아 왜 자꾸 갈라고 그래? 야 야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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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그 같이 그 뭐야 그 아 아람단 아람단 너 아람단 기억 야 아람단 했던 것 같은데 야 나 몰라 나 진짜? 야 내가 또 네 마니또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야 나 진짜 나 진짜 몰라? 아람단도 했고 마니또도 했지만 그쪽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야 야 심지어 심지어 그 나 니네 집에 그 놀러 갔는데 나 뭐 진짜 몰라나? 야 심지어 우리 그 6년간 그 같은 반 6년 6년은 같은 반이었어 야 근데 나 진짜 몰라? 모른다는데 자꾸 왜 저래? 별꼴이야 결국 그렇게 짜증을 내고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저랑 엮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도 만나서 반가웠다 친구야 처음 본 여자님 생방이어도 가뿐하게 원테이크 해시계님 우주에서도 보일 철벽이다 라고 하십니까? 아 6년근 쭈꾸미라고 하십니까? 아니 뭐 홍삼입니까? 6년근 쭈꾸미라고 홍삼 쭈꾸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야 6년을 같은 반이면 초등학교니까 아 저도 그 기회는 중학교 때 친구인데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생각보다 우리 나이가 이제 아저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아저씨라서 당연히 전보다 윗사람 누군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왜 인사야?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아 우리 나이는 참 아저씨였지 슬프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어렸을 때 친구는 왠지 직장 상사처럼 보일 나이가 됐습니다 아 근데 여기 이분 사연은 6년간 같은 반이었으면 분명히 알 텐데 아 김상크님 그래도 계속 말동무 해주는 거 보니 그린라이트네 우리 베텐 청취자분들에게는 그린라이트의 범위가 참 자의적이야 굉장히 자의적이고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그렇죠? 이런 나리시시심들이 없어 이거 그린라이트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또 진지하게 물어본 분들 자 스몰토크 1년치 채웠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등학교 동창은 진짜 그건 생각 안 날 수가 있어요 느낌은 아는데 어디서 봤지 저 친구? 이럴 때 있어요 진짜 그리고 진짜 우연히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랑 어떻게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한 대여섯 명 모이는 자리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가요? 왠지 변했네 24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실시간으로 도착한 것들 좀 소개해볼까요? 네 브래들리 쿠폰님 심장 차는데 예비군 훈련 받고 오는 버스 안 앞에 앉은 커플이 너무 꽁냥거려서 가제트처럼 팔을 쭉 뻗어서 커플 자리에 있는 벨 눌렀어요 죄송하지만 안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애는 썼는데 어떤 말든 그냥 그 정도는 안 보였을 것이고요 채팅창에 잘했다 서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찌질하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투명한 너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우리 원팀입니다 네 긴팔못난이라고 하신 분이 노력한 주꾸미 노력은 인정해드립니다 모든 게 블랙코리아이지 다 못난이로 다음은요 5952님 편의점 알바생이 이쁘길래 카운터 옆에 있는 햄버거 모양의 젤리를 고른 척하면서 스몰 토크를 했습니다 잘되는 느낌이라서 4일 동안 매일 갔는데 5일째 되던 날 그 젤리통을 치워놨더군요 젤리를 많이 먹는 저의 건강을 벌써 관리해 주는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썸 탈 때 이렇게 진도가 빠른가요? 어떡하지 이건 그냥 진상이라고 두 글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성 못나니 근성 있는 못나니 진상 못나니 여러 가지가 있고 괜히 알바하시는 분들 그만두게 만들지 마시고 사장님께 막 소원 수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상담하고 극한 직업 제공 못나니 젤라토닉 러브라고 새우깡님이 보내셨는데 재미없네요 다음은요 배철호님 여친이랑 영화관에서 본 마지막 영화가 친구입니다 그땐 주로 극장이라고 했죠 그렇죠? 국도극장 뭐 이런 거 그렇죠 친구 2000년 영화 아닌가? 2001년 영화인가요? 몰라요 몰라 친구야 진짜 내가 네 모냐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월드컵 가기 전이잖아요 반관 개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의미관에서 본 거 아닌가요? 네 포스터 시대 그림 그렸던 그때 옛날에 그렸잖아 이렇게 반판에다가 이제 페인트로 극장이라고 했죠 단성사 못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단성사? 그래도 여친이 있었어? 라고 음악매니아 소형님이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친구가 2001년 와 진짜 오래됐구나 숙성된 쭈꾸미라고 하신 분이고요 다음은요? 1803님 소개팅녀에게 예의 지키려고 눈 마주치고 대화했는데 뭘 그렇게 째려봐요? 사람을 되게 그렇다 이게 뭐죠? 아 그렇군요 뭘 그렇게 째려봐요 사람을 되게 그렇다 근데 사실 소개팅하면 어떤 시선이든 보낼 수 있는 어느 정도 허락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거죠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데 째려본대 아무튼 뭐 소개팅을 했다는 것부터 일단 굉장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노민규님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가끔씩 왜 이렇게 생겼지라고 3분 동안 생각하고 등교합니다 이거 무슨 느낌이지? 저희가 드릴 위로가 없네요 3분 동안이나 생각하신다는 건 자선차를 엄청 잘하고 계신데 그래요 자책하는 주꾸미라고 하신 분 있고 거울아 미안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본인이 자백한 못난이 그냥 그 자체 다음은요? 8197님 오늘 보드 모임 다른 회원 셋이 스키장에 갔습니다 둘은 커플 하나는 솔로였어요 리프트 탈 때 두 사람 가운데 앉으라고 하고 내가 주꾸미 열사야 라고 했더니 아무도 모르네요 베텐 저만 듣나 봐요 자 설명을 꼭 하세요 베텐 청취자분들은 TMI 부무줄절하게? TMT 이런 것들은 기본 장착을 하셔야죠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설명을 항상 길게 해야 돼요 TMI 그리고 한쪽은 TMT 그거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꾸미가 뭐야? 그러면 그때부터 신나게 리프트에서 내릴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것들을 방송하는 건데 그런 데서 얘기하시라고 그렇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왜 부끄럽냐 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다음은요? 3235님 안마커튼 때문에 아침인지 밤인지 몰라서 잠만 자다가 베텐 승록반 놓쳤어요 유일한 약속인데 안마커튼을 버려야 할까요? 아 그렇군요 안마커튼이 무슨 자입니까? 그런 거는 당연히 알람을 맞춰놓고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안마커튼은 숙면의 필수품입니다 요즘 같은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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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약속이라고 한 부분이 참 아쉽네요 다음은요? 0021님 팩 샀어요 헤헤 피부 미남돼서 후여친이랑 볼 부비적거리며 뽀송뽀송하다고 좋아하겠죠? 자 피부 미남이 될 수도 있지만 뭘 또 못 얘기하려고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찔딩 사장님 그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29님 여친이랑 진도가 너무 빨라서 만난 지 10시간 만에 이별했어요 엄청 빨랐네 진도가 그러면 이제 사귀기는 사귄 건가요? 그렇죠 10시간 동안 사귀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10시간을 카운트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팝콘 자 데이브레이크의 팝콘인데요 팝 팝 팝이 있으니까 채팅창에 팟수분들이 팟 팟 팟이라고 해서 우리를 위한 노래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붐식이 PD의 큰 그림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송민규님 여자 사람 친구랑 PC방 갔는데 저한테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님도 오셨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드릴 게 위로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은요 1350님 버스 옆자리 여성분 패딩이 자꾸 넘어오네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그거는 그린라이트는 아니고요 자 아무튼 어떻게 다들 근데 요즘은 뭐 패딩이 대세 뭘 받아 봤어야지 대시를 패딩이 대세라서 침낭처럼 입고 다니는 경우에는 그런 거 있고요 고백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 넘었으니까 무조건 고백이라고 다음은요 6980님 다 비슷하신데 오늘 재수학원에서 같은 한 여학생한테 물 튀겼는데 여학생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그럼요 재수학원 같은 반 여학생 열심히 공부만 하시고요 피하라는 거 꺼지라는 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군대 그냥 가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8341님 저번에 펍에서 패딩 도둑 맞은 사람인데요 어 이거 그때 보내셨던 분 냉동주꾸미라고 불리셨던 분이죠 추워서 펍에서 패딩 도둑 맞은 사람인데요 다행히 받았던 연락처로 연락이 돼서 옷도 돌려받고 술도 같이 한잔 했어요 진짜? 앞으로 연락해도 되냐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보니 번호가 바뀌었네요 일단 만나는 봤구나 해동주꾸미가 됐는데 번호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만나는 봤어 냉동주꾸미에서 해동주꾸미로 그다음엔 역시 손절당한 주꾸미 아 정말 뭔가 확인하고 그냥 없애버렸네 비참의 피드백도 있고 반전의 반전 아 재냉동주꾸미라고 하시면 재냉동주꾸미 맛없어지는데 자 다음은요 김정우님 욕심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대서 욕심도 기대도 없이 살았는데 여친도 친구는 없네요 라임을 맞췄어요 라임 맞추는 게 제일 촌스러워요 문자 보내실 때 아무튼 아직은 모르니까요 뭘 또 디폴트 사연이라고 이 정도 그냥 넘어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우린 희망도 없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희망도 없어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의 세계관에서 이건 당연한 얘기라고 우리 안다라고 하신 분 일상인데요 쭈지스님이라고 하신 분 있어요 쭈지스님 4560님 외로워서 겨드랑이에 손 넣었는데 따뜻하고 좋네요 특히 패딩 입고 하면 여친이 팔짱 낀 것 같아요 이건 저희 베텐에서 비참을 하면서 한 대여섯 번 왔던 문제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저희의 기본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평생교육원에서 얘기할 뻔한 거 너무 일기장에 써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3276님 지하철에 롱패딩 입고 앉아 있는데 여자분이 옆자리에서 패딩 정리해 주고 옆자리에 앉으시네요 그린라이트인가요? 치우라는 거죠 여러분 패딩에 대한 간격 유지 이런 것들 잘 챙기셔야 되고 식당에서 패딩 입다가 물컵 업고 그러는 분들 많아요 패딩 자체를 조금 이렇게 케어를 잘 하셔야 되고 이 정도면 식장 예약해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이만큼의 틈도 주지 않겠다는 거라고 그냥 거슬렸던 거라고 눈치 없는 거라고 하신 분도 1mm도 잘 접촉하기 싫다는 거라고 오늘 보니 일단 패딩을 사야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패딩과 관련한 게 많네 패티켓이 있대요 요즘은 다음은요 김정우님 친구랑 놀다가 완벽한 타인 따라 했는데 3시간 동안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끼리끼리는 진림 이거 요즘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핸드폰 끊어놔 봐 술자리에서 한번 해볼까? 아무도 안 와 베텐러분들 그리고 아싸분들 어지간하면 그냥 하지 말자 그러면 이것도 약간 센스예요 꿀팁인데 아네 아네 나 아네 이러면 사람들이 너 뭐 있네 너 요즘 뭐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야야야야 주봐 주봐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돼요 맞지 못해서 결국 올려놓은 순간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적이라고 완벽한 타인이 아니라 완벽한 모욕 당하고요 우리도 나중에 한번 베테레인 엠티 갈 때 한번 해보자 네? 저번에 한번 하자 그랬어요 아 맞다 절대 안 한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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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분 강제 템플스테이라고 하시는 분 템플스테이 완벽한 명상 완벽한 타인이 아닙니다 필사직생입니다 절대 내놓으면 안 돼요 다음은요 0694님 생일에 외빨신 문자로만 축하받았네요 치과 미용실 등등 일도 야근하고 혼밥했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축하를 받은 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많이 보내주시죠 저런 데서 괄호치고 외빨신 우리에겐 따뜻한 말머리입니다 이 정도면 이득이라고 맞아 외빨신 그게 어디냐고 거기 다니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쭈피 버스테이 투 유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평범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래 다음은요 저는 소개팅하고 두 번째 만남을 갖는 것이 평생 소원입니다 얼세 열 번째 한방 킬이네요 일상이네요 열 번이나 하셨어요 근데 칭찬에 외빨신 요즘 줄어들고 있어서 아쉽다고 하신 분들 많네요 라식 수술했더니 더 이상 안경집에서 오질 않아요 그리고 방금 상선어른님도 소개팅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니까 그게 멋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열 번이나 했대잖아요 다음은요 김주영님 일곱 살 어린 알바생한테 편하게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진짜 아저씨라고 부르네요 아니에요 오빠죠 를 기대했는데 김주영님 어설픈 세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상대도 다 압니다 아저씨라고 부르면 내가 아니에요 오빠죠 라고 하길 바라겠지 응 아저씨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아재같은 밀당을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아저씨 맞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늙은 축구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네 공기가 달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너무 많이 갔다 아 정말 공기가 달아 공기가 더러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친구한테 말을 너무 에베시지 너무 많이 쳤네 백종원과 연애 하나요 상상주꾸미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아 미세먼지 달달하다 중금속 꿀맛이라고 연애 이거 재밌네 공기도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음은요 5021님 썸 좀 타보려고 동아리 어플 다운받아서 가입했는데 남자만 있어서 호다닥 나왔어요 제목부터 여자 환영이긴 했지만 비참하네요 어우 진짜 이거 왜 제목 보면 들어가지 말아주시지 제목이 너무 비참하네요 그러니까요 여자 환영이 뭡니까 진짜 요새 진짜 90년대 PC통신의 방제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생각인 거죠 여자 있나 봤더니 뭐 이 정도를 하던지 컨텐츠? 썸네일? 거기 베텐 채팅방인가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요 주꾸미 감옥이라고 솔로 대처 다음은요 6545님 여자 목소리로 기상시켜주는 알람을 다운받았는데 아침마다 너무 좋네요 아쉬운 점이라면 좋은 아침이라도 하는 것 정도 요거만 전 낮에 일어나거든요 아 아 요거 좋은 아침만 한다고 베텐 많이 들으신 분들은 되게 점심때나 낮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좀 인삿말 자체를 그분들을 위한 버전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뭐로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동네 쭈민 나도 알려달라고 하시면 쭈모닝 쭈모닝은 뭐야 우리에겐 지금이 아침인데요 라고 하시면 있고 그 어플 공유 좀 해주세요 라고 쭈민들을 위해서 쭈모닝 쭈하 이런 거 다음은요 9211님 입술이 말라서 혀에 침 묻히다가 지하철 앞자리 여성분이랑 눈 마주쳤는데 그분 표정이 썩더라고요 거 죄송한데요 근데 저도 상처받았어요 입술이 말라서 혀에 침 묻히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극혐은 아닌데 이분은 얼마나 극혐으로 한 바퀴를 돌렸을까요 아 티링장에 어떻게 했지 더럽다 뱀쭈꾸미라고 하신 분인데 예 자 아무튼 신고 안 당한 게 다행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고소했으면 무조건 당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혹시 이렇게 양쪽 입가를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뗐을까 아 세상 극혐 박펠레의 위원이 저기 대학교 강의하다가 중간에 아밀라제 제거 타임 이렇게 쭈압 하고 아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채팅창에 지금 어 가면서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그룹 빠바 파바 통신 딸기 페어 소식 지금 파리바게뜨는 제철 딸기로 달콤함 가득 딸기에 물든 치즈달 딸기와 만난 생크림 식빵 딸기에 물든 크라상까지 이런 딸기는 오직 파리바게뜨에서만 딸기 페어도 파리바게뜨 배체수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요즘 액시젠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젠트 프로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좌우러 정렬 2588 2588 모든 인체 가능한 성원에드 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 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 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에드 피아 I got the power I got the power SBS 파워 FM 배성재 10 오늘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생방송을 함께 하셨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배초로님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본요와 친구입니다 18년 전이네요 네 주로 극장이라고 했죠 이분하고 송민님도 하나 드리죠 아버님이세요 여사친이라 갔는데 오늘 패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1350님 패딩이 자꾸 넘어오는데 여성분이 버스 옆자리에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물어보셨던 분 에티켓 필요합니다 또 김정우님 하나 드려야죠 완벽한 타인 완벽한 정적 완벽한 정적 완벽한 명상 여러분 절대 꺼내놓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연애하더니 공기가 달대요 라고 하셨던 이경석 그렇습니다 배텐 신입분이 오셨는데 신경숙님 이 방송 뭔가요? 한 3일 들었는데 너무 웃기네요 오늘은 틀자마자 웃음소리만 나와서 잘못 틀은 줄 알아서 하셨는데 오늘이 메인이고요 자 오늘 박문성의 소련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주에 뵙고요 네 고맙습니다 끝곡은 아이유치코 소울메이트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